대치동 최선생님 어쩔 수 없습니다. 껄 할 것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주식시장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갖고 오신 지표 보니까 빨간색이네요. 황생지수 오랜만에 많이 오른 것 같고 성장주들이 많이 올랐군요. 네. 오늘도 다행히 중국시장 온기를 이어가는 그런 따뜻한 시장이었고요. 중국시장도 요즘 특징적인 게 특이한 홍콩시장의 경우에는 미국의 나스닥지수에 많이 연동되는 모습이라서 나스닥이 좋았던 날은 여지없이 홍콩시장의 테크지수에 강세를 돋보이는 그런 하루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어제 나스닥이 좋았다 보니까 오늘 또 항생 테크지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고 시장별 지수는 상해 종합시장이 0.25% 올라서 3566포인트 끝났고요. 심천이 0.8% 그리고 항생지수가 1.8% 홍콩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그중에도 테크 섹터는 2.5% 이상 올라서 대표 종목들인 메이투안이나 콰이쇼 같은 종목들이 5% 이상 급등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상유종합지수로만 봤을 때는 시장이 아주 강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대표할 만한 테크주도로 오늘 굉장히 좀 강한 하루였고요. 최근 중국의 본토시장 기준으로는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조금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파운드리 대표기업의 SMIC가 3%대 상승했고 화홍 반도체 7%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와 관련주들이 최근 한 달간 기준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20% 이상 오를 정도로 가파른 상승을 조금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2차전지의 대표 종목인 닝더스다이, CATL 역시도 오늘 4%대 상승이 이어가면서 추가 상승의 여지를 좀 보여주는 굉장히 강한 하루였습니다. 그 외 길리자동차 같은 전기차를 대표하는 브랜드들, 완성차 업체들도 거의 6% 정도 올라서 지수로 보면 사실 0.2% 올랐으니까 강해 보이지 않는데 그 안에 내면을 조금 살펴보면 기존의 주도주들은 조금 강세가 두드러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종목 하나 그냥 공부하고 볼까요? 길리는 자동차 회사고. 맞습니다. 융기 실리콘은 뭐 만들어놨어야죠? 태양광을 대표한 기업이고요. 태양광 완성 패널로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태양광 산업. 원료부터 태양광 패널까지 다 만들어요? 태양광 패널 완성해서 본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폴리 실리콘은 보통 보리어폰 같은 기업들이 대표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닝더스다이는? 우리가 CATL이라고 부르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가? 네.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중국의 최대 기업입니다. 배터리 만드는 회사고. 화홍 반도체는 장비 회사입니까? 중국을 대표하는 파운드리 기업이 원투가 있는데 SMIC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화홍 반도체인데 화홍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1나노 SMIC보다는 약간 더 미세 공정이 좀 덜 개발되어 있는 기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컨 티어고 탑 티어가 SMIC 그리고 세컨 티어가 화홍 반도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복습하다 보면 이제는 다 알게 되겠죠, 나중에는. 네. 사실 국내 투자자들이 검토할 만한 중국 기업이라는 게 뭐 탑 30 그러니까 한 30개 내외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베스트 히라미 31처럼 한 31개 정도? 뭐 30개 내외의 기업을 리스트 해놓으면 들었을 때 어느 업종이다, 어떤 정도의 볼륨을 가진 기업이다 정도 알게 되는 거니까 이름 듣다 보면 처음에 나서서 조금 더 익숙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술 회사도 많이 올랐습니까? 오늘 사실 소비주가 오늘 조금 상대로 부진한 모습이었고요. 중국에서도 이제 미국 시장을 약간 상관계수가 이어지는 게 테크주들이 강할 때는 홍콩이 조금 강한 모습이 나오고 뭐 미국 내에서도 다우전스 지수나 전통사들이 좀 강할 때는 백주나 이런 기업들이 좀 강한 모습인데 최근에 중국 시장이 조금 달라진 모습이 5월 중순 이후에 상승에서는 백주나 전통 강자들이 좀 힘을 잃고 있는 모습이고 뭐 2차전지,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이런 조금 다른 섹터 뭐 IT 섹터나 전기차 관련 섹터들이 조금 더 상승을 주도하고 온도차가 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주기업이 최근 한 2주간은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뉴스들, 종목 뉴스도 좋고 기억할 만한 뉴스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아마도 최근에 3프로TV에서도 창신신소재 관련해서 얘기가 조금 몇 번 나왔었고 국내 투자자분들도 창신신소재에 많은 관심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하는 회사예요? 이게 분리막 관련 중국 가장 큰 회사고요. 배터리에 들어가는 분리막? 맞습니다. 아, SKIT 같은 회사군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자회사 지분 추가 매입 때문에 최근 오후 월일간 거래가 정지되었다고 오늘 거래가 재개됐거든요. 그래서 거래 정지된 동안 뉴스 업데이트를 많이들 하셨었는데 오늘 거래 재개되고 첫날인데 10%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강세가 돋보이는 그런 하루였고요. 최근 뉴스가 있었던 게 거래 정지되어 있는 사이 6월 18일에 좀 호재성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중국 내 지방정부와 증서 관련 협약이 있었다는 뉴스가 나왔었고 그 증설의 규모가 2026년도까지 1기, 2기, 3기에 걸쳐서 대규모 증설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기대를 좀 많이 모으는 모습이고요. 지난 번 정리해드린 대로 증설이라는 이벤트가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증설 시작하고 약 한 2년 정도가 지나야 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4년, 2025년, 2026년에 이걸 증설한다는 건 그만큼 좀 강한 수요를 반영하는 거고 그 증설과 양산이 완료되기까지는 쇼티지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해서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강한 호재였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분리막이 요즘 부족하다면서요. 맞습니다. 따로 근데 더 만들 만한 데도 없고. 네. 어쩌다 계산을 잘못하고 아차 분리막을 우리 생각 못했네 이런 거예요? 생각보다는 전기차의 침틀이 예상보다 조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체들에서도 수요에 대한 예측이 예상보다 좀 가파르게 나오다 보니까 쇼티지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 관련 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소재들은 조금 더 빨리빨리 더 만들면 금방 금방 공급이 되는 것 같은데 분리막 이 친구는 쉽게 안 되나 봐요. 그렇죠? 네. 의외겠지만 그 분리막이 증설하고 나서 양산까지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증설할 때 자본 투입 자체가 많이 돼서 캐펙스 투자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더 약간 딜리됐던 식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이걸 챙겼어야 되네요. 이거 지금 분리막. 최근에 아마 몇 번 언급 나왔던 정도에 관심 가지고 있거나 이미 투자한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복성제약도 뉴스가 하나 있네요. 네. 오늘 중국에서 바이오 산업에 조금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복성제약에서 중국의 최초 카티 치료제 시판 승인이 오늘 나왔는데 아마 월요일에 저희 당사 김승민 선의원구원님께서 곧 중국의 항암제 시장에 중요한 뉴스가 있을 것 같다. 카티 승인이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그게 오늘 승인 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제도 복성제약 강하게 올랐고 오늘도 추가로 오르는 모습이었고 사실 카티 치료제란과 자체가 항암 치료제 시장에선 가장 앞서가 있는 기술이거든요. 카티. 네. 카티 치료제. 이것도 언제 한번 배웠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카티가 그냥 치료제 종류예요? 그렇게 알면 되나요? 항암제 관련 시장에 관련해서도 아마 구독자분들께서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파악하고 계시면 투자이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항암제 시장이라고 부르는 게 1세대, 2세대, 3세대로 진화해 왔습니다. 보통 1세대 항암제라고 하면 화학요법이라고 해서 방사능 치료처럼 항암세포와 다른 세포를 다 태워서 치료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부작용을 줬던 거죠. 그래서 2세대가 표적항암치료제라고 해서 암세포만 공격하는 형태의 치료를 했는데 문제는 그게 내성이 쉽게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또 한계가 있었던 거고 이제 마지막 3세대가 면역항암치료제라고 해서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면역체계를 활용해서 치료를 해주는 거고 그걸 대표하는 약이 키트로다라는 건데 이 키트로다가 현재로서는 그냥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공이 가장 앞서가 있는 그냥 항암치료제로 자리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머크가 가지고 있는 키트로다가 작년 기준 대략 한 16조 정도 팔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 가장 앞서가 있던 게 PD1, PDL1이라고 보면 키트로다 같은 약인데 그 다음 세대의 약이 카티치료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키트로다보다 그 다음 차세대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1세대, 2세대, 3세대를 화학유법, 표적항암치료제, 면역항암치료제 이렇게 불렀는데 이 면역항암치료제 내에서도 최초가 PD1, PDL1 같은 키트로다 같은 약이었고 그 다음으로 나온 세대의 약이 이제 카티치료제가 이제 막 승인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키트로다 같은 일도 보통 3주에 한 번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키트로다도 1년 치료 배가 한 1억 정도 드는 약인데 그 키트로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항암제를 맞았을 때 반응률이라는 게 있고 관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나왔을 때 치료가 되는 건데 키트로다는 관해율이라고 해서 적용되면 치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응률이 잘 되는데 반응률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10명이 맞으면 한 3명 정도는 효과가 있고 한 7명은 이제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1년에 약 맞으면 1억 정도 드는데 반응이 없어버리면 1억치 약을 맞아도 효과가 없으니까 한계가 있었던 거고 처음부터 그럼 될 뿐인지 안 될 뿐인지를 구별하기는 어려워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투여해봐야 알게 되는 거고 초기에 그래서 그 해결책은 원래는 이제 병영효법이라고 해서 기존의 키트로다의 다른 약을 같이 붙여서 반응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시도했었는데 그 관련 임상이 굉장히 최근 몇 년간 가장 중요한 면역 항암치료제 이슈였는데 실제로 반응률을 올리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행히도 카티 치료제 기술이 많이 진전하면서 최근에 카티 치료제가 승인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 카티 치료제는 사실 관외율도 높은데 반응률도 거의 90%입니다. 그리고 10명이 맞으면 한 9명 정도가 치료가 되고 그 9명이 치료된 효과도 과연 7, 80% 완쾌에 각각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냥 암이 접목된 거네요. 그럼? 그런데 카티 치료제의 문제는 그 치료하는 방식이 우리 몸에 있는 T세포를 뽑아내서 그걸 배양하고 거기에 카라고 해서 기능을 주입하고 다시 재주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들었을 때도 세포를 추출하고 배양하고 재주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의 복잡성은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국내에도 지금 1호 카티 치료제가 나왔는데 비용이 한 5억 정도? 5억에서 6억 정도? 치료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의 문제가 있는 거죠. 카티는 또. 이게 좋은 거겠죠. 그래도 치료제 나오는 게? 어쨌든 기술의 수준에서는 카티 치료제로서 거의 완전 정보에 가까워지고 있는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비용을 해결하는 문제가 다시 또 도전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중국이 됐던 한국이 됐던 카티 치료제가 올해 처음 도입이 된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올해 3월에 최초의 카티 치료제가 도입이 됐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6월인 지금 최초의 카티 치료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그 항암 치료제의 주도주였던 PD1, PD11 계열에서 약간의 세대교체의 초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카티 치료제의 전체 매출액이 모든 약 합해서 1조, 1조 5천억 이 정도 레벨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키트로자 계열 약들이 보통 한 20조 원 정도 됐으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약이긴 하지만 어쨌든 항암의 새로운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뉴스라서 바이오 산업에서 굉장히 임팩트 있고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이거를 복성제약이 길리어더 쪽하고 합작해서 만들었다. 카티라고 하는 건 일반 명사죠. 그러니까 다른 제약회사도 만들 수 있는 당식인 거죠? 맞습니다. 그냥 T세포의 기능을 붙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방식을 하는 약들이 지금 미국 기준으로 5개가 승인되어 있고 중국과 한국 기준으로 1개씩 승인되어 있습니다. 많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문뿐이 아니라서 그냥 기초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참 계속 이렇게 항암제 치료제가 잘 들으면서 수억 원씩 하면 치료받는 분도 있고 못 받는 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양극화의 문제가 다시 또 나오게 되는. 대개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암 앞에서 모두 다 평등하고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그것도 참 골치 아픈 문제네요. 그렇죠? 좋은 집 살고 좋은 집 못 살고 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기술이 개발되는 방향이 그런데 기술이나 과학이 의도했던 부분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항암치료제는 카티나 카인K 같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를 배양해서 다시 재주입하는 형태의 치료가 아마도 보편화되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카인K 세포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기술이 현실화돼도 비용의 문제가 많이 커질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인류가 같이 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카티치료제 만드는 제약회사 주식을 사놓으면 되겠네요. 그것도 하나의 미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항암자를 만들면 그 주식 팔아서 치료하면 되고 그게 실패하면 돈 쓸 일 없으니까 돈 못 벌어도 되고.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네. 금융시장은 벌써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하고 있는 게 기존에 이제 면역강암제 체계에서 중국을 대표한 기업이 항서제약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런 카티 계열 대표하는 게 복성제약이 또 중국을 대표하는데 최근 항서제약과 복성제약 주가치를 보면 복성제약은 굉장히 우상향했고요. 항서제약은 또 약간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런데 면역강암제 시장의 약간 트래를 좀 반영하는 것 같고 미국 기준으로 보더라도 노바티스 같은 기업들은 주가가 굉장히 우상향인데 또 키트로다를 가지고 있는 머크는 좀 약간 평이하게 누워있는 그런 사태에서 차세대 암치료제가 나오니까 네. 최근의 트렌드가 주가에는 선반영되고 있고 주가 추위가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에서는 카티가 성공한다면 복성제약. 미국 제약사 중에는 어디가 카티 연구해요? 현재 5개가 승인되어 있고요. 노바티스가 최초로 승인받았고 2017년에 2개가 승인됐는데 이제 오늘 중국에 승인된 약이 길리어드가 가지고 있는데 이 길리어드의 이야기 원래 미국에서 2017년에 승인됐던 약이 올해 이제 중국에 승인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현재 노바티스, 길리어드, 브리스로 마이어스 3개 회사가 카티 치료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뭐 따로 뭐 써놨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똑같은 연구인데. 네. 이건 전문 분야가 아니라도 그냥 조금 아는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저도 짧게 남아보고 있는. 2017년에 몇 개 승인됐는지를 외우고 다닌다고요? 최근에 봤던 자료니까요. 거참. 아무튼 그래서 복성제약. 이게 종목 선물 같은 거 있으면 좋겠네요. 그냥 항암제 보험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두면. 그쵸?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성공하면 그거 팔아서 항암제 수출을 받고 아니면 말고. 탄소 국경세 관련해서도 좀 뭔가 이슈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2023년부터인가 도입한다고 발표는 됐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최근에 5월 중순에 성장주의를 가파른 조정을 받고 최근 한 달간의 반등 국면에서 친환경 관련 기업들이나 수소기업들도 주가가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 관련주의 뉴스를 조금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다음 달에 조금 중요한 뉴스가 하나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올해 연초에도 이슈가 조금 됐던 것 같은데 EU에서 탄소 국경세 도입을 2023년부터 실행하기로 결정한 힘이 됐고 관련 법안의 초안이 이제 다음 달 올해 7월이면 처음으로 법안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법안이 구체화되면 사실 탄소 국경세가 어쨌든 구체화되고 경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주가는 조금 자극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내용을 조금 보다가 신한금융투자의 하명도 연구위원님께서 탄소 국경세가 내 내용을 최근에 업데이트 한번 해 주셨더라고요. 관련 자료를 꼭 조금 스터디해 봤고 일단은 최근에 한 달간 탄소중립 관련 그리고 친환경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재에는 아마 올해 7월에 예정된 탄소 국경세 도입이 좀 중요한 뉴스로서 작용하는 것 같고요. 이 탄소 국경세라는 게 기존의 EU 같은 경우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해서 실제로 제도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2012년도에 도입이 제대로 됐었는데. 어디서요? 유럽 전체에서. 유럽 전체에서? 그런데 실제로 201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탄소거래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니까 실제 탄소의 총 배출량이 18억 톤에서 13억 톤으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2012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실제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는 있었던 거죠. 역시 벌금이 제일 잘 먹힌다. 맞습니다. 비용은 대략 탄소 배출량 1톤당 한 5만 원, 5만 4천 원 이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배출할 때마다 그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탄소 저감을 적극적으로 기업들은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고. 그런데 탄소세가 아니라 국경세니까 뭔가 국경 넘어갈 때 세금 낸다는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탄소거래제도 이미 2012년도부터 있었는데 2023년부터 나오는 탄소 국경세가 조금 다른 이슈가 되는 게 이제 EU에서 사실 환경 관련 제도가 가장 잘 정비되어 있다 보니까 201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유럽연합 내에서는 탄소의 배출량 역제가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되는데 구매를 유럽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아시아 기업들에서 싸게 사왔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된 문제가 유럽 내에서 탄소 배출권은 톤당 한 5만 원 정도 하는데 아시아, 중국이나 한국 다른 국가들 가면 톤당 한 2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유럽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그걸로 아시아 국가들에 돈을 주고 탄소 배출권을 사오는 구조가 되니까 EU 입장에서 자본이 지출되는 효과가 생겼던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유럽 자체에서는 잘 규제가 되는데 타 국가들로 자본이 나가게 되는 거니까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탄소 배출을 덜하는 유럽으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 뭔가 물품을 할 때 거기에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건 볼펜 하나 만드는데 탄소 얼마나 썼는지를 다 알아야 얼마하라고 매길 거 아니겠어요? 물건마다 다 다르네요. 휴대폰도 다르고 볼펜 다르고. 네. 그게 국가별의 단위로서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게 되는 거니까 일단 이 효과가 되면 일단 예상할 수 있는 효과는 현대 탄소 배출권이 유럽 내에서는 톤당 5만 원 정도 하고 유럽 외국가에서는 톤당 2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탄소 국경세가 도입되면 그 갭이 줄어들게 되겠죠. 음... 왜요? 왜요? 네. 그것부터 이해가 안 돼요. 즉 똑같은 탄소 배출권이 탄소 1kg 배출 가능한 권리라면 이른바 탄소 쓰레기 봉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사든 같아야 그 쓰레기 봉투가 효과가 있는 거고 그 정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시아 가격과 유럽 가격이 다르면 어떤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사서 유럽에 팔고 이러면서 가격은 당연히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비트리지가 안 일어나고 이렇게 항상 유지된다는 것도 이상하고 유지될 때 탄소 국경세를 매기면 또 이게 줄어든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사실 이 탄소 국경세라는 게 워낙 거대한 이슈인데 그걸 저도 5분 내로 짧게 전달드리다 보니까 조금 많이 추격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고 사실 탄소 배출권이 거래가 정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가 글로벌하게 완전히 다 똑같아야 되는데 유럽은 이제 기준을 좀 깐깐하게 하고 엄격하게 하는 거고 예를 들어 탄소 배출량 같은 것도 좀 정확히 계측하고 그리고 부여 같은 것도 무상으로 좀 덜 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시아 같은 경우는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하거나 아니면 탄소 배출량 자체가 조금 덜 엄격하게 규제되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부여한 탄소 배출권이 기본적으로 지금 많이 있는 거죠. 그럼 유럽 기업이 아시아 가서 탄소 배출권 사서 저도 된 걸로 쳐주세요. 이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건 됐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에서는 한국 내에 그냥 국가별로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유럽 기업들이 지금은 사줬던 거죠. 싸니까. 같은 탄소 배출권인데 유럽보다는 아시아가 더 쌌던 거죠. 왜냐하면 아시아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여유가 있었던 거죠. 탄소 배출권이.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는 별로 없는데 공급은 많이 있으니까 가게에 쌌던 거죠. 유럽 기업도 그럼 아시아에 싼 거 산다. 맞습니다. 그럼 아시아 공장일 때? 아니면 유럽 공장인데도? 유럽 공장인데 유럽 기업들이 타국가의 기업으로부터. 타국가의 기업으로부터. 그러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누가 5만 원짜리 사요? 다 2만 원짜리 사지?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지금까지. 그리고 국가별 형평성의 차이가 있었다 보니까 그걸 수평화시키기 위해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해결책으로서 그 법안이 이제 7월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차액에 대해서 세금 물리는 게 탄소 국경세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은 유럽연합 내에서는 잘 정비되어 있는 제도가 제도권이나 국가별로 따라서 편차가 있다 보니까 그 편차를 없애줘야 되는 건데 그걸 탄소 국경세를 만들겠다고 선포했고 법안이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7월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7월에 그 법안이 나오게 되면 생각보다 파워풀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법안으로 구체화되는 거니까. 그럼 예상하기로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습니다만 상상하기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부과가 될까요? 그러면. 그냥 직관적으로 느껴졌을 땐 탄소 배출권의 평균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되면 탄소 배출권 관련 상품들의 가격이 좀 더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수소 관련 사업들의 메리트가 좀 더 높아진다거나 그런 변화가 조금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럼 탄소 많이 써서 만든 원재료나 소재나 이런 것들은 유럽으로 넘어갈 때 관세가 많이 붙겠군요. 맞습니다. 그 동네에서 비싼 친환경 자재나 장비로 만든 것과 비교해서 가격 차이 별로 안 날 만큼 무겁게 물리겠네요. 네. 사실 이 프로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이해가 더 높으실 것 같아서 제가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아마도 탄소 배출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보통 탄소 배출을 대표하는 기업들 철강 관련 사업이나 화학 관련 산업들은 데미지를 상당히 강하게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탄소 저감 위한 노력들이 좀 구체화될 거라는 이슈가 시장에 업데이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최근 수소 관련주를 대표하는 플러그 파워나 발라드 파워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최근에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탄소 배출금 관련 ETF들도 가격은 최근에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 때문에도 또 피해보는 기업도 많을 거고 갑자기 수해보는 기업들도 생길 거고 큰 변화 있을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 네. 아마도 기본적으로는 수소 관련 기업들이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한 기업들이 좀 데미지를 입게 될 것 같고 직접적으로 의외로 시멘트 관련 산업들이 시멘트가 부가가 지금 굉장히 낮은데 탄소 배출권이 부과되면 비용이 꽤 많이 부담되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톤당 마진이 별로 없는 구조다 보니까 톤당 같은 비용이 부과됐을 때 더 데미지가 입는 구조라서 시멘트 관련 기업들이 데미지가 좀 크다고 하고 그 다음이 철강 그 다음이 화학 순위라고 합니다. 수출을 안 하면 되긴 하겠는데 그렇죠? 불가능하겠죠 그건. 시멘트가 친환경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7월 달에 나오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빡세게 해야 되겠다 싶어요. 자칫하면 기업 한두 개 날아갈 수도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그걸로 인한 데미지보다는 관련돼서 관심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뭔가에 더 관심을 조금 가지는 것 같고 조던을 조금 찾아보니까 수소 관련 기업 중에 그래도 미국의 플러그 파워 같은 기업들이 시가 총위로 한 20초 정도 되고 그나마 그 수소 관련 밸류체는 수십 개월 해놔서 볼륨도 충분하고 수소 산업은 좀 대표할 만한 기업이라서 플러그 파워 같은 기업들이 주가 추이를 보면 수소 관련 주들의 좀 온도나 섹터의 추이 정도는 업데이트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탄소를 안 받출하고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냥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수소 사용이 많아지고 빨라질 것이다. 말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탄소 국경세도 덕분에 따로 시간 내서 공부 안 해도 될 만큼 배웠네요. 고맙습니다. 참 이렇게 유익한 방송이 있을까요.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름도 최선생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았을 텐데. 오늘 상당히 제한된 시간 내에 사실 바이오 산업과 신산 산업 어떻게 보면 핵심 성장 산업을 짧게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내용의 난이도가 조금 깊어진 것 같고 일단 하반기 시장 관련해서는 최근에 시장의 기대와 불안이 많이 공존한 시장이라고 조금 느낍니다. 그러니까 기대와 불안이라는 건 최근 국내 시장을 보면 국내 시장의 성장을 대표한 종목들 일부가 굉장히 가파른 랠리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고 시장이 다시 한 번 좀 빠른 템포의 시장이 왔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로 봤을 땐 그렇게 가파르지 않은 것 같은데 현재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주도주들의 랠리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고 조금은 서두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템포가 좀 빠르다는 느낌이거든요. 그건 아마도 하반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나 지금의 좀 시장 친화적인 정책 그런 색깔들을 조금 반영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레버리지의 강도나 신용의 팽창이나 여러 가지 리스키하게 보는 지표들도 어느 정도는 좀 너무 과열된 지표들 일부 나오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시장을 좀 잘 본다고 하는 분들께서는 시장에 대한 경계감도 조금 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현금 비중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영역에서 플레이하는 게 맞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경험적으로는 이제 상승장의 후반부가 되면 다들 마음이 좀 바쁘거든요. 시장도 좀 바쁘게 가려고 하고 시장의 전반부에 참여 못했던 사람은 시장의 후반부에 좀 드라마틱한 상승률을 가져오고 싶어 하는데 과거의 경험으로는 그런 조바심이 나오면 시장에서 늘 데미지 입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시장이 너무 빠른 템포로 갈 때는 오히려 약간 좀 여유 가지고 한 발 물러서서 시장을 관망하고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반기 시장의 기대도 있지만 좀 불안감도 공정한 시장인 것 같아서 현금 비중을 충분히 가지고 대응해야 될 시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우리 시장, 미국 시장 다 공이. 맞습니다. 공 느끼는 부분입니다. 최근 주도주로 갈 만한 섹터들은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고요. 네. 한 달 내에 30% 이상으로는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3등, 4등 그 친구들. 네. 맞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이 탄소 국경세는 뭔가를 열을 가해야 시멘트건 철강이건 화학이건 만드는데 열을 가하려면 연료가 필요한데 연료는 장작이든 석탄이든 석위든 C가 있는데 탄소가. 그걸 배출하지 말라고 하면 참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도 기술적으로 수소를 더 활용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탄소 자체를 포집하는 방식으로 양쪽으로 해결책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탄소 포집 관련해서도 뭔가 테마는 조금 형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소도 결국 만들려면 물을 전기분해하거나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면 뭘 석유화학 반응해서 만들거나인데 그것도 결국은 다 탄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수소를... 전기분해하는 전기는 뭘로 만들겠냐 생각하면 와 그거... 복잡한 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생한 탄소를 이미 다시 포집해서 가라앉히는 것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보통 CCUS 이렇게 부르는 것 같고요. 전문용어로 저도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데 카본 캡처 그리고 그걸 탄소를 포집해서 재사용하거나 저장한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고 수소 쪽도 사실 조금 더 깊게 가면 수소의 원천에 따라서 그레이 수소냐 브라운 수소냐 아니면 그린 수소냐 가는데 최근은 그래도 전기원 자체가 친형에너지 전기 생산당과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완전히 친환경 수소 관련한 볼륨도 조금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최선생님이 뭐 모르시나... 충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탄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 전력을 사용하겠습니다. 미래에서 증권의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한 일교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투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